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중국산 제품을 쓴 것이 알려지면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주에 우리 현대기아차가 배터리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업기밀이라고 버티던 수입차 제조사들도 배터리를 공개를 했죠. 이렇게 공개된 내용을 쭉 보니까 이번에 화재가 난 차량을 포함해서 30% 이상이 중국산 제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량들에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가 됐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현재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주요 완성차 업체 대부분이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습니다. 테슬라를 포함한 17개 브랜드 100여 개 모델인데요. 국내산 배터리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모델이 가장 많았고, SK온, 삼성 SDI가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전체 모델의 3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CATL의 경우 현대차, 코나, 기아 니로, 레이비는 물론 벤츠 EQE, 마이바우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코란도 이비에는 비아디가, 벤츠 EQE와 EQS에는 파라시스가 탑재됐습니다. 네, 이 중에 가장 화제가 된 건 역시나 벤츠콜에 탑재된 배터리였습니다. 무려 지금 모델 중에서 80% 이상이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배터리 공개를 안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벤츠코리아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한 것은 이번 인천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EQE 화재가 발단이 됐습니다. 해당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중국에서 화재로 리콜 이력이 있던 파라시스 배터리였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벤츠는 이번에 공개한 16개 모델 중에서 13개 모델의 중국 배터리를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5개 차량에 파라시스 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파라시스 배터리는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2021년 중국에서 3만여 대가 리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배터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차 가격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배터리를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전기차 1위 업체죠. 테슬라 코리아가 또 뒤늦게 배터리 정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테슬라 코리아 측에서 배터리 안전 시스템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업계에서는 안전성 기술을 강조하는 것을 또 설명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도 어제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 공개 내열에 합류했습니다. 테슬라 모델3와 모델Y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일본 파나소닉, 중국 CATL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모델X와 모델S에는 파나소닉 배터리만 사용됐고요. 이와 함께 테슬라 코리아는 차량의 안정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테슬라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차량을 설계합니다라는 제목의 공지 메일을 발송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테슬라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상 증상이 감지되면 고객들에게 이를 알리고, 긴급 출동 서비스나 서비스 센터 예약 등에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이런 조치는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상 증상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의 정보가 다 공개가 되고 나서 우리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차량용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화재의 취약성은 배터리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하던데,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배터리 종류를 좀 확인을 해봐야 할 텐데요. 먼저 중국산 배터리라고 해서 꼭 화재에 취약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화재가 난 벤츠 차량에는 중국 파라시스가 개발한 3원계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은 3원계보다 오히려 리튬인산철 LFP 배터리 기술에서 앞서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는 가격이 저렴한데다가 결정 구조가 안정적이어서 화재 가능성이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3원계 배터리는 모두 니켈을 양극재 소재로 사용하는데 니켈은 열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물질로 배터리 화재에도 보다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조사 공개가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앞으로 또 미칭이 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웹이라고 했었던 배터리 실명제가 이렇게 공급이 되면서 K배터리 3사가 혹시나 반사 이익을 누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벤츠 차량에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내에서는 국산 배터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 배터리는 한국 배터리보다 약 30% 가격이 저렴한 것을 앞세워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중국 CATL이 전체 약 35%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 BRD와 합하면 50%가 넘습니다. 여기에 국내 배터리 3사가 약 2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국내 전기차 시장 규모는 작고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주요 타깃으로 하는 시장이 미국과 유럽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의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배터리 연구 개발이 에너지 밀도 향상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배터리의 용량과 안전에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시장에 어떤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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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